부모라는 부모의 공간이 생긴 거에요 부모의 공간에서는 이 두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이건 꼭 전달해야 될 가치야 아니면 정말 이건 시키지 말아야지 우리를 어떻게 키울 건지 부모로서 함께 얘기하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는 점점 자라게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를 안고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녀도 공동의 공간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에는 방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방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간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혹은 아니면 심리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방이 꼭 여기 가족이 다 있으니까 방이 몇 개 있어야 돼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되었는데 이 자녀가 어릴 때는 이 자녀가 한 3살까지는 굉장히 엄마랑 미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엄마랑 미척되어 있고 남편과는 약간 무조건적인 돌복이 주어져야 되는 시기라 엄마가 자녀의 방으로 가든지 자녀가 엄마의 방으로 와서 한동안 약간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잘 못 살펴면 자기 공간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끼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10살이 넘도록 데리고 자고 아빠는 이제 부부 안의 공간에 오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 형태가 3년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자녀를 자기 공간으로 내려보내지 못할 때 이런 가정집은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이 계속 허물어진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점점점점 기울다가 가정의 형태가 깨어지죠 균형이 깨어지면서 적절한 경계가 지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연령이 되면 아이가 만 3세 정도 지나면 자신만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녀들도 3명이 있으면 물론 같은 성끼리는 같은 공간을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지만 형제간에 어떤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 부모가 자녀의 공간으로 내려와서 너 이렇게 형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자신만들이 해야 돼 이 공간에서 자녀들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부모의 기입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각각의 독립된 공간과 이것을 분쟁을 여기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공동의 문제일 때는 여기 와서 공동의 공간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리들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대 간의 분리가 보면 엄마와 아빠, 후부 여기는 자녀, 공동의 공간, 부모의 공간이 있는데 약간 세대 간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느 선이 중요한 선이 있어요 어느 선 정도가 될까요? 세대 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세대 간의 경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선일까요? 이 선일까요? 1번? 2번? 3번? 2번 2번 그렇죠 여기는 부부, 부모예요 여기까지는 부모님들의 공간인거죠 여기서는 공동의 공간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경계가 여기서 갈라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부 문제예요 부부가 막 부부 사업을 해요 그럼 자녀를 막 끌어올려 부모의 그 부부의 공간에 끌어올려서 야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너 생각해봐 아빠 이건 정말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빠 이러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자녀를 부부 문제의 심판으로 심판자로 묻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힘든 이런 질문인데 엄마가 잘못했니 아빠가 잘못했니 이렇게 자녀한테 재판관의 역할을 시킬 때 자녀는 판사로서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역할에 과중한 부담들이 생기게 되면서 세대 간의 경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공간에서 부부가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자녀를 부모의 공간으로 세대의 공간을 끌어올리는 이런 경계를 허브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락성 같은 부부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한 남자고 한 여자 개인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이나 자신만의 원가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신만의 장소, 동굴 이런 게 필요로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이 그림에서 보면 인정을 해줘야 될 그림에서는 부부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이런 역할에 따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그림에서도 또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장애인 자녀 어머니들께 이런 가정집을 보여주고 한번 우리 가정집을 한번 상상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했더니 어떤 그림을 그리셨냐면 이 반이 다 날아갔어요 이 반이 다 날아가서 왜 날아갔냐면 아빠는 돈 벌러 가신 거예요 돈만 벌어서 갖다 주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없고 공동의 공간도 없고 이렇게 이제 엄마만 엄마만 이렇게 자녀랑 지치고 복구 20년을 살아오셔서 이제 아빠가 나이가 드셔서 여기 오고 싶어 한대요 교수님 말씀대로 부인한테 이제 붙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든 한번 붙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 교육을 하고 아 그래도 아빠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겠다 이렇게 반쪽짜리 땅콩집도 아니고 반쪽짜리 집만 살다가 그래도 돌아오르는 아빠를 다시 제 자리에 이렇게 하시려는 내 집을 균형 잡히고 경계가 잘 그어진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어떤 가정으로서 필요한 공간들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저 같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집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이거는 다 여기 이혼을 해도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느 공간이 남아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린이 권리 중에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부모로서는 이제 아니지만 부모로서는 어떤 그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의 방 부모의 이 공간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실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면 부부만의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 그냥 재우자 같이 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만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잘 못하고 그냥 아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되는데 반드시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부의 시간 부부만의 시간인 거죠 아이가 올라오지 않는 이런 부부만의 시간 부부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좋고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나의 전부야 내 행복은 당신이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좋았을 때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또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보면 아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아니 당신은 어떻게 혼자 뭘 하려고 그래 가족이랑 같이 있어야지 응? 무슨 뭐 등산을 가 절대 안 돼 축구?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아 남편도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개인적인 그런 바락방에 올라가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어야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 세대 간의 경계가 좀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강한 가족으로 가고 있는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이 활동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